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47장에서 48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가실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설득하십니다. 각 성읍과 땅의 분배 그리고 각 지파의 분깃을 정해주시면서 지금의 상황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읍을 지정하시며 여호와 산마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바벨론 포로지가 영원한 끝이 아님을 강조하시며 이제 다시 시작할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47장에서 4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59일 에스겔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자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오부가 설 것이니 앵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해들론길을 거쳐 쓰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부로다며 다메색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하띠군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색과 및 길러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당 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닷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러는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길을 거쳐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색 경계선에 있는 하살레눈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문하세의 몫이요. 문하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요.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송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하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계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업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태. 성업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천 5백 척이요. 남쪽도 4천 5백 척이요. 동쪽도 4천 5백 척이요. 서쪽도 4천 5백 척이며. 그 성업의 들은 북쪽으로 250 척이요. 남쪽으로 250 척이요. 동쪽으로 250 척이요. 서쪽으로 250 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업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 그 성업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 즉 예물로 들이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들일 땅은 성업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 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래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업의 기지 좌우편이며. 요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판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몫이요.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요.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신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뽑아 이소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오.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라. 그 성업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업의 문들은 이소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오 하나는 유다 문이오 하나는 레위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문이오 하나는 베냐민 문이오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 문이오 하나는 이삭을 문이오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오 하나는 아셀문이오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47장에서 48장에 등장하는 성경 7이 즉 공간은 세성전 엔게디, 에네글라임, 대해, 헤들론, 스타트어귀, 하맛, 브로다, 시브라임, 하셀핫디곤, 하살에논, 요단강, 동쪽바다, 다말, 에굽시네, 무리바 가데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노트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다시 건설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셨던 성전의 동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옵니다. 둘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동문에서 재단 남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강이 됩니다. 셋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강을 이루어 그곳에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계속 흘러 바다에 이를 때 마침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넷째 물이 흐르지 못하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르게 된 강의 풍요를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강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매지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후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강을 이루는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차지하게 될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분배 원칙은 모세 때에도 에스겔 때에도 경계선대로 그리고 공평하게 입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서는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스닷은 피탈이라는 뜻입니다. 스닷은 에스겔에게 주신 회복될 이스라엘 땅의 경계 가운데 북쪽 경계 즉 헤르몬산 동쪽 기슭에 있는 성읍을 말하며 오늘날의 차다드로 봅니다. 에스겔 47장 21절에 그런적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다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에스겔 4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레육 24장 22절입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한 땅의 분배는 신명기나 여호수와 때의 제비 뽑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열두 지파가 모두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지파마다 동선을 가로질러 같은 폭의 지대를 분배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분배에 있어서 이전과 같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분리되지 않고 이번에는 요단 서편에서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된 점이 여호수와 시대의 가나한 입성 때와 다른 차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땅을 경계로 북쪽의 일곱 지파 그리고 남쪽의 다섯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성전 북쪽의 땅은 단, 아셀, 납달리, 문하세, 에브라이브, 르벤 그리고 유다지파가 분배받을 것입니다. 유다지파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성전 남쪽의 땅은 베냐민, 시무원, 이사갈, 스블론 그리고 갓지파가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베냐민 지파는 북쪽의 유다지파처럼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과 인접한 지역을 분배받게 됩니다. 즉 거룩한 땅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유다지파가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진례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된 땅에서 그들의 분깃을 쫓아 살아갈 것입니다. 이로써 잠시 단절되었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청사진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업에 있는 12개의 문을 소개하시는데 그 문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업 12개의 문은 12지파의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업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회복될 이스라엘에 세워질 새 성업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인들에게 무참히 짓밟혔던 현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과 함께 남유다의 절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과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구획이 정해지는 장면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소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작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히말라야 3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o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